자, 우리 30번 문제가 벡터 방정식으로 일단 출제가 된 문제이긴 한데요. 자, 이제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답을 내는 과정까지는 일단 별 문제가 없었을 거고 다들 정답까지 잘 맞췄을 건데 분명히 일단 안 따진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자. 답을 내는 데까지는 괜찮아. 근데 우연치 않게 일단 맞았어. 그 외를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두 가지 분류의 생각은 뭔가 일반적인 경우 당연히 일단 보셔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의 답이 일반적인 경우에 일단 잘 나왔을 거고요. 자, 오히려 뭔가 특수한 경우가 있을 건데 얘를 일단은 따지지 않았을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 특수한 경우에 이 답의 범위가 일반적인 경우 안에 그냥 쏙하고 일단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의심을 하는 건 내 의심이야. 그 나번하고 다번 조건에 그 마지막 내적의 0 이상이다, 이하다에서 이 등호를 뺏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뭐 등호를 넣어서 이것까지 판단을 시키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뭐 이건 내가 이제 누가 만든지 모르니까 자, 물어볼 수가 없으니 자, 저랑 같이 확인 한번 해봅시다. 좌표평면 위에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는 정사각형이 있고 자, 두 점 P랑 Q인데 지금 서로 다른이란 말도 없어요. 그쵸? 거기서부터 일단 출발할게요. 자, 두 개의 점이야. 둘레 위에 있는 점 P랑 Q 이렇게 일단 돼 있는데 얘는 다른 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을 수도 있다. 자, 이거부터 일단 먼저 1차 좀 의심을 하고 갔었어야 돼. 근데 보통의 문제는 서로 다른 점이라고 일단 얘기를 해주니까 또 그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지만 얘는 의심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서 P랑 Q가 뭔지를 몰라. 그럼 가나다를 먼저 보지 말고 자, 거기 보니까 R이란 점이 4,4로 일단 뭐가 돼 있을까? 고정이 되어 있으시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구하는 것이 Rp벡터랑 자, 그 다음에 Rq벡터야. 이거에 내적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드는 생각은 P랑 Q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뭔지를 모르겠어. 그렇다고 치면 R은 고정돼 있으면 이게 일단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을 거고 이거 역시 또다시 일단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크기가 계속 바뀌고 크기가 계속 바뀌면서 두 개 벡터 이루는 값까지 바뀌니까 변수가 3개니까 이 상태로 처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지. 자, 그렇다고 치면 우리 가장 보편적으로 일단 많이 하는 거 이 상태로 계산이 안 된다라고 치면요. 자, 당연히 첫 번째로 뭐 할까? 벡터를 바꾸겠죠. 자, 벡터를 변형할 수도 있고 자, 아니면 좀 이제 생각을 좀 열심히 좀 하는 친구들은 아, 그럼 이게 일단 안 되니까 1차 결합을 역으로 작성할 수도 있겠구나로 가신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일단 써볼게. Rp 플러스 마이너스 Rq다라고 쓰시고 이거에 제곱을 딱 하여서 해주시면 제곱과 그 다음에 크기 내적 각의 모든 조건이 다 딸려 나오니까 자, 걔를 활용해서 일단 간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역으로 우회적으로 뭐가 구해지니까 내적이 구해지니까 아직까지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럼 얘가 맞지 얘가 맞을지도 문제 상황 맞춰서 일단 보셔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 가나다로 PQ를 결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가번조건 같이 한번 볼게요. 근데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 벡터방식은 벡터로 방식을 풀으라는 게 아니고 벡터로 나타낸 자, 도형의 방정식이죠. 자, 이걸 표현을 할 때 자, 내적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뭘 쓸 수도 있을까?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 뭐 지금의 좌표 평면에서 P랑 Q의 위치관계를 어느 정도 일단 네가 파악을 먼저 하는 게 문제가 되겠지? 자, 하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가범부터 일단 같이 한번 봅시다.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 자, 이제 가번 볼게. 자, 내적은 이제 실수야. 그럼 PQ벡터랑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AB벡터 자, 이거 내적값 하고요. 자, 그 다음에 PQ벡터랑 AD벡터의 내적값 두 개를 곱했을 때 얘가 0이다. 요렇게 일단 나왔어. 그렇다고 치면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일 수도 있고 심지어 둘 다 뭐일 수도 있을까? 0일 수도 있지 않을까도 일단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확인 한번 해볼게. 자, 먼저 AB가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다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 AB라는 것은 어쨌거나 요 상태로 일단은 고정이 되어 있고 어? 그럼 일단 얘는 기울기까지 일단 결정이 돼 있죠.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요 정도 일단 생각해볼게. 그 AB가 고정돼 있고 얘가 0이 되려고 치면 자, 그냥 PQ가 자세랑 뭐면 될까? 수직이면 된다. 근데 지금 둘레 위에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P가 요기 있다라고 치면 자, 이렇게 일단 수직으로 딱 떨어지면서 결국 자, 요 직선이 얘가 법선벡터 또는 이 직선이 얘가 법선벡터 이 역할을 하겠죠. 하면서 P가 결정됨에 따라서 Q가 일단 결정이 되지. 자, 괜찮아.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어. 얘가 P일 때 또다시 역으로 얘가 뭐가 될 수도 있을까? Q가 될 수도 있다. 요런 식으로 일단 결정될 수도 있고 일단 얘가 맞았으니 자, 얘 한 번 보자. 그럼 PQ랑 AD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얘랑 얘니까 0은 되진 않지만 앞에 있는 게 0이니까 어쨌거나 할 때 0이 맞아 떨어지죠. 자,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얘 잠깐 볼게. AD 역시 이렇게 일단 잘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수직으로 맞춰지려고 치면 만약에 얘가 P라고 치면 자, 요렇게 일단 넘어가서 수직 맞춰지고요. 자, 이거 역시 Q가 될 수도 있다. 요렇게 일단 가실 수가 있으시겠지. 그쵸? 자, 이제 이거 역시 자, 바뀌어도 괜찮아. 얘가 Q가 되고 얘가 P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유란할 때 얘기했던 거는 이 가나다의 교집합을 계속 보는 거니까 범위가 점점점 뭐 할까? 좁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문득 생각 드는 건 만약에 말이야. 만약 여기서 P랑 Q가 같으면 어떻게 될 거는 그냥 되죠. 왜? 0벡터고 0벡터인가 내적값이 일단 0이니까 얘는 무조건 자, 얘는 괜찮아서 아, 심지어는 P랑 Q가 같은 점일 수도 있구나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스케일을 좀 나눠주면 일반적일 때는 P가 여기 있을 때는 자, 마주보는 요 변에 일단은 위에 수직으로 일단 있어야 되고 P랑 Q가 심지어 뭐 할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 근데 뭐 하나만 좀 잡아보면 만약에 P가 여기 있다고 치잖아? Q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Q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P가 여기 있다고 치면 Q가 또다시 여기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따질 게 있으니까 뭐 일반적인 관계, 특수적인 관계 일단 다 따졌으니까 얘는 일단 괜찮을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나번을 일단 봅시다. 그럼 나번 같은 경우는 그래, 자, 5A랑 자, 그 다음에 5P가 있죠. 자, 내적값이 마이너스 2 이상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5B랑 오른 원점 나와있죠. 자, 5P의 내적값이 얘는 0 이상인데 자, 먼저 요걸 좀 따실게 얘를 봤을 때 이거 역시 일반적인 거 다 보지 말고 자, 부등식이니까 경계 위주로 먼저 따지면서 저는 이제 5A를 먼저 봅시다. 그래서 5A라는 것은 5가 여기 있으니까 자, 이 벡터가 이렇게 일단 잘 나와있고 얘는 크기가 2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내적값이 딱 마이너스 2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경계는 그냥 정사용의 크기가 1이면서 방향만 반대면 되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딱 잡아주시고 자, 이거 길이 이거 길이 완전히 똑같은 상태야. 자, 이 점이었다 지금 정사용이 이렇게 일단 넘어오시니까 자, 이때나 이때가 뭐가 될까요? 결국 내적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치면 내적값이 자유로는 커질 수밖에 없지. 자, 어쨌거나 이 점하고 이 점이 경계라는 것을 알고 여기까지 파악하면 괜찮아. 자, 그럼 한 가지 더 P에 대한 제조건 또 있잖아. 5B랑 5P의 내적값이 0 이상이니까 0일 때는 수직이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표시 한번 해볼게. 지금 현재 P는 이렇게 가서 이 안쪽에 다 있을 수 있어요. 자, 얘는 여기까지 갈게. 자, 그리고 나서 자, 5B가 이렇게 일단 있으니까 그럼 얘는 예각이면 수직인 거 먼저 본다고 치면 자, 이렇게 일단 가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니 어, 그러면 지금 얘부터 얘까지만 뭐가 될까? 일단 P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왜 그래야지만이? 지금 5B랑 얘랑 내적값이 0이고 예각이고 예각이니까 계속 0 이상이 나올 거고 자, 얘도 일단 계속 마찬가지니까 자, 괜찮을 거 같아. 자, 그래서 내가 표시를 좀 잠깐 할게요. 어, 무슨 색 써야 되지? 잠깐만 초록색 초록색 썼구나 자, 분홍색 아, 미안 보라색 잠깐 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를 제가 자, 일단 P라고 일단 두께 얘가 P의 자치야. 그럼 이거에 따라서 뭐가 또 결정되겠어? Q가 또다시 일단 결정이 되실 거고 자, 이제 답원 한번 봅시다. 답원을 보면서 분명히 이 생각을 했을 거야. 어, 조건이 다 똑같은데 자, 얘가 5Q가 돼 있고 얘가 마이너스 이상이면서 얘만 바뀌죠. 자, 그런다고 치면 똑같이 5Q에서 얘가 자, 0 이하니까 자, 대칭성 때문에 위아래만 일단 바뀐다는 거 분명히 일단 알 수 있으니까 Q의 위치를 표시하면 얘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일단은 가서 여기까지가 지금 Q의 위치가 되겠지. 근데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두 가지 나눠야 돼. P가 여기 있을 때 Q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P가 여기 꼭지점이 있을 때 좀 살짝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일단 대략적인 위치를 제가 잡아놓은 거야. 자, 그 생각을 좀 먼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까지 파악하는 건 뭐 누구나 틀리지 않게 일단 갔을 건데 마지막 답을 쓸 때 조금 문제가 되거든? 자, 그거 까주고 일단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시도를 먼저 한번 해보자. 만약에 벡터를 변형하지 않고 1차 결합을 써서 일단 간다고 했을 때 자, P가 여기 있으면 Q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으면 Q가 여기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상태야. 자, 그러면 이 R부터 출발해서 두 개의 벡터의 합은 자, 계속 바뀌는 건 변수가 되니까 차라리 차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면서 간 친구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다고 치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계속해서 변수가 되니까 복잡해지니까 별 의미가 없어. 그리고 또 이상한 친구도 있어. 여기서 중선 정리 쓰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 이게 중선을 써봤자 어쩌고 벡터 변형을 완전히 똑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구조 파악이 잘 안 된다고 치면 그냥 뭐 하면 될까? 손절하면 되겠지. 얘는 그냥 손절이야. 자, 그러면 아마 이 시도는 안 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벡터 변형하는 걸 일반적으로 일단 봐드릴게요. 자, 그럼 이러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으면 Q가 이렇게 일단 잡히니까 거리가 지금 일정하게 2인 상태를 딱 하고 잡힌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풀이 한번 해보자. 벡터를 변형한 답시고 자, P랑 Q의 중점을 제가 M이라고 일단 두고 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많이 해봤던 거야. 자, 그럼 이렇지 않나? 자, 얘는 R의 M 더하기 M의 P벡터 자, 그거랑 R의 M 더하기 자, M의 Q벡터다. 요렇게 일단은 되시겠죠. 자, 그리고 뭐 지금 상황 하나만 좀 그려주면 P가 여기 있을 때 자, 다른 변에 일단 놓여있고 Q 요렇게 일단 되시고 얘가 M 요렇게 일단 되니까 2벡터랑 2벡터 두 개는 자, 얘는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 역벡터 관계가 되시고요. 얘가 루트이고 얘가 루트이다까지 괜찮죠. 그럼 이제 전개를 한다고 치면 자, 얘는 R의 M의 전체 제곱까지 일단 되시고 M, P랑 M, Q는 어차피 지금 더하면 뭐가 될까? 0벡터니까 자, 얘는 별로 신경이 안 쓰이고요. 그럼 남아있는 것만 보시면 이거에다가 M, P랑 M, Q에 자, 얘는 내적이 되겠지. 그럼 얘 정리하면 자, 얘는 R의 M의 전체 제곱 빼기 2다. 요렇게 일단 되니까 얘만 구하면 된다 하고 대부분 단수하게 일단 막 갔을 거고 답이 그냥 툭하고 일단 나왔을 건데 이건 내가 이제 배려를 한 건지 그냥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거나 제가 확인을 좀 다 해드릴게요. 자, 그럼 대부분 여기서 어떻게 했을 거냐. 자, 이제 마지막에 일단 한 번 봅시다. X축, Y축을 일단 그려놓고 저 M의 자취를 잘 찍으려고 일단 노력했을 거고 전혀 틀린 게 없어요. 자, 내 그림 좀 잠깐 그려볼게. 얘가 지금 요 정도 일단 가서 자, 요렇게 있다고 치고 얘도 이렇게 일단 있고 자, 요 정도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가 지금 2,2인 상태고 자, R이라는 것은 4,4니까 한 번 더 가서 자, 요렇게 일단 가서 요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왔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M은 어차피 지금 내가 잡았을 때 P랑 Q에 뭘로 잡았지? 중점으로 잡았으니까 자, 이제 좀 틀을 일단 잡아서 일단 가자. 자, 요 상태에서 지금 요 점하고 요 점 있죠? 얘를 기점으로 얘가 일단 P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치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만큼이 뭐가 될 수 있을까? Q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중점들의 자치를 그려볼 건데 자, 확인. P가 이거일 때 그 다음에 Q는 지금 요 상태에서는 이렇게 일단 될 수 있으니까 자, 얘가 일단 Q야. 근데 나는 지금 뭐만 보고 있냐면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딱 2루트 2로 일정한 경우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굳이 이쪽까지 아직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랑 얘의 중점은 얘가 되니까 얘가 처음에 M이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쭉쭉쭉 기어 올라가서 여기 있다고 쳤을 때 자, Q가 또다시 이렇게 있다고 치면 중점은 이렇게 일단 따라 올라갈 거니까 자, 요게 지금 현재 뭐의 자치가 될까? M의 자치가 되실 거고 요기가 끝자락이 되실 거다. 요기까지 일단 판단이 되겠죠. 괜찮아. 자, 그리고 P가 요쪽에 있을 때 요기는 지금 없으니까 얘는 생략을 하고 자, P가 이렇게 갔을 때 Q가 이렇게 일단 갈 수가 있고 중점은 또다시 얘 따라갈 거니까 얘가 결국 뭐가 될까요? 자, 얘는 M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요기서 한 모든 과정은 뭐가 일정할 때를 본 걸까? P, Q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로 일정할 때만 본 거야. 자, 내가 먼저 이걸로 일단은 범위 일단 구해놓고 일단 갈게요. 자, 그럼 이러면 되지 않나? 요점이 일단 있고 요점이 있고 일단 요점까지 해서 자, 이렇게 일단 자치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뭐 점에 자표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없지. 얘가 1,1이 되고 얘가 1,-1이 되고 얘가 0,0 이렇게 일단 되니까 자, R이라는 점은 자, 얘는 4,4야. 자, 얘부터 얘까지 얘부터 얘까지 얘부터 얘까지 등등 거리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의 범위를 요 상태에서만 일단 구할게. 어차피 얘는 잘 빠져있으니까 거리가 가장 들 떨어져 있을 때가 최소가 될 거고 최대는 자, 최대 쓰고 자, 최소를 일단 쓸게요. 최대값 같은 경우는 얘부터 얘까지가 일단 가장 많이 떨어져 있지. 자, 그래서 요점까지 갔을 때 자, 얘는 집 가서 함께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넘어가서 얘가 3이 되고 얘가 5가 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자, 제곱하면 9 더하기 25니까 34라서 34 빼기 2니까 얘가 32야. 자, 요기가 지금 최대가 되는 포인트라는 거 일단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최소는 이 점하고 이 점 중에서 가장 들떠런지면 이 점 되는 거 맞지? 그럼 지금 얘네 이렇게 연결 자, 이렇게 일단 연결하면 자, 요렇게 일단 가시면서 그러니까 이득맨 나오니까 3이고 3이라서 3루트이니까 제곱하면 18이고 18 빼기 2에서 16이니까 이렇게 아마 나온다고 생각하고 답을 열심히 구하셨을 거고 정답은 48이 우연치 않게 맞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일단 끝났을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거든? 자,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처음에 중점 벡터를 잡아서 이렇게 쭉 갔을 때는 이 가정 자체가 PQ가 그냥 딱 반대편에 있을 때만 딱 얘기를 한 거고 거리가 지금 뭐로 일정할 때? 2루트 2루 일정할 때만 본 건데 자, 내가 이제 문제점을 좀 제기할게. 지금 나는 어디를 본 거냐? 얘부터 출발해서 M이 얘 해서 여기까지 일단 되는 것까지 일단 다 봤어요. 다 봤어. 근데 이제 가정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 자, P가 이럴 수도 있거든? 여기가 만약에 P다 라고 쓰자. 그럼 우리 아까 심지어 봤던 건 P랑 Q가 뭐해도 괜찮아? 같아도 괜찮지. 자, 그렇다고 치면 얘가 Q 이렇게 일단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괜찮아. P가 여기로 고정돼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차피 Q라는 것은 이거의 반대편에 있으면 되긴 하지만 그냥 이 변 위에 놓여있으로 지금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키죠. 왜? 어차피 Q는 이렇게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냥 이거를 수직이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상 얘부터 얘까지가 몽땅 다 또다시 뭐가 될 수 있어? Q가 될 수 있다는 것은 P랑 Q사의 거리가 0부터 2루티가 또다시 일단 범위가 잡히니까 여기서 또다시 일단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자, 차라리 이렇게 하자. 지금 내가 구한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는 16부터 32까지가 최대값, 최소값이 일단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더 이상 이 식을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식의 가정은 PQ사의 거리가 얼마일 때니까 자, 2루티 2인 걸로 고정된 거니까. 그럼 여기서 또다시 일단 문제가 되거든. 자, 보세요. R은 이렇게 잘 고정이 돼 있는데 P가 얘로 고정되어 있다고 쳤을 때 이 벡터는 잘 고정이 돼 있어. 그쵸? 근데 얘부터 얘까지는 얘부터 얘까지, 얘부터 얘까지 크기 바뀌면서 각이 계속 바뀌니까 변수가 돼? 그럼 마지막에 좀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일단 쓸게요. RP벡터는 고정이 돼 있다. 자, 그런데 지금 RQ벡터가 자, 얘는 고정이 되지 않고 얘가 변수로 잡힌 거지. 자, 이것도 뭐 이제 많이 했던 거니까 성분을 써도 괜찮지만 차라리 얘도 괜찮아. 한 벡터가 고정돼 있으면 얘를 연장시켜 스크린을 쓰시고 그냥 정사형을 쓰면 되니까 어? 그럼 이러면 되거든? 내가 이제 노란색을 좀 쓸게요. 얘를 연장시켜서 정사형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자, 만약에 Q가 여기 있을 때는 그냥 얘랑 얘의 곱이 되니까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얘가 지금 길이가 있고 자, 이렇게 일단 나오니까 이게 얼마니? 얘가 2가 되고 4가 되니까 얘가 루트 20이야. 괜찮죠? 자, 그렇다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자, 20이 최소값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요점이 있을 때 정사형이 이렇게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수직이 떨어지니까 이 가장 멀리 떨어질 때가 뭐가 될까? 최대가 되니까 자, 이 길이랑 이 길이의 곱이 최대값이야. 자, 근데 문제는 이 점은 P가 이거일 때 Q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일반적인 이 상태로 다시 편입되니까 그냥 최대값이 똑같이 뭐가 될까? 32가 돼서 아, 요 범위에서 얘가 20에서 32까지 나온다는 게 또다시 일단 체크가 돼야 돼요. 그래서 20이 최소값이 안 되고 여전히 얘가 경계로서에는 최대가 된다는 것을 따지셔야 되겠지.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자, 하나 더 있거든? 자, 요것도 일단 괜찮아. 좀 훼손을 좀 하면 이제 요게 Q로서 뭐가 될 수도 있을까? 고정될 수도 있어요. 니가 해봐야 돼. 자, 그렇다고 치면 Q가 여기 있을 때 여전히 P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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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까지 또다시 다 뭐할까? 또 다 되겠죠. 그럼 아까 했던 것에 이력이 붙었으니까 자, 여기가 뭔가 자, 여기가 뭔가 또다시 아까 경계가 되는 지점인 거 아실 거고 자, 여기서 일단 다시 쓸게요. 뭔가 또다시 일단 특수한 경우는 RQ벡터랑 자, 그 다음에 RP벡터에서 얘가 지금 고정된 상태고 얘가 변수인 상태야. 그럼 또다시 저 고정된 벡터를 자, 얘는 정사용으로 스크린을 쓰시면 되니까 자, RQ벡터 얘 그냥 두시고요. 그러면서 요 점이 지금 만약에 P라고 두시면 그냥 이거랑 이거의 곱이니까 아까 봤던 뭐가 되겠어? 20이 되겠지. 자, 그리고 자, 요것들은 지금 이렇게 툭하고 일단 다 떨어지니까 자, 요기에서 정사용, 정사용, 정사용 떨어지면 길이가 점점 줄어드니까 요 점을 보시면 되잖아. 근데 이때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아요. 자, 보세요. 얘가 P가 얘가 Q가 되고 P가 되면 요기 M이니까 요기가 딱 뭐인 순간이니까 최소가 되는 그 순간인 게 구해진 거니까 요기에서는 얘가 16부터 해서 얘는 어차피 아까 구했지. 이거 제곱하면 20이니까 얘가 20까지 이렇게 또다시 일단 나와서 별 문제 없이 얘가 뭐인 게 구해졌을까? 최소인 게 또다시 구해졌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어 이렇게 일단 생각하자. 자, 이렇게 간 요 부분은 우리 아까 벡터 바꾼 걸로 써도 괜찮았어요. 근데 나머지는 지금 PQ자의 거리가 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가 별도로 일단 점검을 했어야 되나 이거를 이제 이것까지 의도해서 일단 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이걸 체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써서 일단은 말씀 드리는 거니까 얘도 좀 잘 점검하시고 그럼 이 문제의 교훈이라고 얘기하면 시험이 일단 끝났으니까 특수한 경우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지. 근데 이것도 되게 특이했던 거는 아직까지는 그냥 사실 이렇게 써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일단 만들었으나 뭐 이제 아무래도 우리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시겠죠. 분명히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이것저것 케이스 나눠서 일단은 좀 따질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괜찮을 것 같고 자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정도 일단 해서 정리를 하고 뭐 이제 30번도 답은 일단 잘 냈으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네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정리하고 자 우리 해설관을 마치도록 합시다.